뭐라고? 1년 이후에 보존, 보철치료가 100% 보장이 되는 회사가 있다고? 어, 맙소사! 그런 회사? 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저 보험왕이 지하주차장인데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 예전에는 일단은 1년 이후에 보존치료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아니면 보카레진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 1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되는 회사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보철치료,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가 2년 이후에는 가입금액의 100% 보장이 되고 2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되잖아요. 웬일이야. 일단은 A사와 B사 이 두 군데는요. 1년 이후에 임플란트 브릿지가 100% 보장이 되고요. 1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된다는 사실. 아니, 보존치료도 아니고 보철치료가 2년이 아닌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딱 두 군데예요.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면서 또 하나 연간 3개가 아니고 반복 보장, 사고의 곰탈 우려먹듯이 무한 반복으로 무제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 일단은 임플란트, 브릿지 이런 대표적으로 보존치료, 보존치료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 보험료 또한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치아 보험 가입하고 모든 보험회사가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잖아요. 이왕이면 1년 이후에 내가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치아 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은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이러한 보철치료 혹은 보존치료,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이러한 부분들도 1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5년 이내에 내가 병원 간지 없다. 1년 이내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한적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치아 보험 가입할 때 일단 고지상 제대로 준수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병원 갔을 때 나중에 1년이든 2년 이후에 1개든 2개든 3개든 최대 4개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내가 치과에 가서 쓸 자금 모두 다 치아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